그냥 재미로 찍는거니까 말그대로 온리아칸이야 온리아칸 어이씨 뭐 이렇게 빨리와 아니 무슨 정찰이 이렇게 빨리 옵니까 퀵서비스야? 드럽게 빨리 오네 진짜 이씨 원래 정찰이 이렇게 빨리 오는 아니 또 뭐하냐 아아 또 이상한짓 하죠 그러면은 선포지 갑니다 일단 선포지 가고 게이트 가고 여기다 캐논 지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못지어 임마 어떻게 지으려고 여기 짓게? 치워봐 실수를 치워봐 지워보라고 왜 안짓냐? 자신없냐? 지워봐 너 포지 지은거 알아 하지만 내가 먼저 지을거야 바보야 어 야 프로 왜 이렇게 많이와 두마리왔어 난 세마리다 덤벼! 덤벼 이놈아 내가 이거든요 뭐야 너는 거기다 지워 붙여놓으면 되지 바보야 붙여놓으면 되지롱 이거 빨리 취소해라 내가 먼저 완성되거든 뭐 여기다 캐논 하나 지워놔야지 아니 캐논 안짓나요 아니 안취소 안하나요 이거? 보니꺼 깨질텐데 여기 또 하나 짓고 있는데 또 짓고 있네 저기다가 질러 또 나오거든 어 뭐하니 뭐하는거니 진짜 뭐하는거니 저글링이 뭐야 맥킨덩이 더 빨리 완성된다니까 멋있네요 예 아휴 불쌍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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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깝네요 정말 탱견을 어떻게 막으려고 가면을 얘 왜 왜 꼈냐 얘는 미네랄에 좀 뚱뚱한다 프로브가 좀 뚱뚱한다 프로브가 자 같은편분의 도움으로 또 엄청 가볍게 막았죠 사실은 어 막긴 막을수 있었는데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는 해야되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친절한척 최대한 친절한척을 해야되요 아 척이 아니고 원래 친절합니다 저는 뭐라는거야 본인이 본인보고 친절한척이래 헛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치 안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헛소리하는거같애 원래 친절한데 말이야 일단 요거랑 요거랑 같이 왜 온이 아칸이니까 가스를 좀 많이 파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게 진짜로 아칸은 하이템플러 자체가 가스가 엄청 많이 소모하는 유닛이란 말이에요 150이나 먹잖아요 가스가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파야돼 넥서스 하나 더 올려 12시랑 6시가 이게 안좋아 가스 팔라면은 좀 끼어서 줘야돼 더 공간이 너무 길어 야 뭐야 이거 지었었네 아 이거 뭐야 내가 지은것도 몰랐었어 아 멍청재미네 멍청재네 다행히 지금이라도 확인했으니까 다행이지 어떤사람은 완성되고 확인해요 완성돼도 확인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초반에 많이 어 꼬라박았잖아요 저한테 이걸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병력이 더이상 올라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거에요 와 저그 와 심시티 좋다 어 저그 심시티 괜찮은데요? 정말 심시티 왜이렇게 좋아 개쩌네 일단 템플러 견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핫템 뽑습니다 핫템 150원이요 가스 개비싸죠 정말 비쌉니다 네 저런 구급유닛을 온리아칸을 뽑으라니 어 너무 비싼거에요 진짜 너무 비싸 비싼것도 적당히 비싸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일단은 템플러 나왔나요? 템플러 나온거 같은데? 오케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템플러 형님들 셔틀에 타실 시간입니다 고객님 자 탔구요 자 일단 저그한테 한번 가볼게요 어 저그를 한번 지져놔야될거 같아 저그를 키우면은 정말 안돼요 진짜 최대한 견제를 빨리 가야돼 저그한테 4템 뽑고 자원 꾸준히 뽑아주고요 아 그래 3포즈도 빌려야돼 3포즈 맞아 3포즈 1포즈는 안돼 3포즈를 업그레이드도 단단하게 시켜놓습니다 어야야 저거 나오는데 견제 한번 들어갑니다 일단 자 갈수있어 갈수있어요 갈수있어요 석큰이 완성이 안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나이스 시원하게 다섯시 올킬 구석댕이 짱박혀있어야지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요 3포즈 업그레이드 해주고 하템을 계속 꾸준히 뽑을게요 넷 여덟 게이트 많이 늘려야돼 하나 둘 아 이거 진짜 힘들어 이게 아 나는 이거 부대지역하는게 너무 힘들다 진짜로 쉽지가 안돼 진짜 화면 지정으로 해야되겠다 아 힘들어 컨트롤킬러 부대지역에서 하는건 쉽지가 않아요 게이트를 잔뜩 늘려요 일단 게이트를 잔뜩 늘려요 일단 왜냐 잔뜩 늘릴 시간이 됐으니까 늘리는거죠 지금 제가 현재 가스를 상당히 많이 파고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가스를 많이 모아놨어요 삼천원까지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잘보세요 가스 금방 다는거 보여드릴게요 아칸이 가스를 얼마나 처먹는 유닛인지 어 얼마나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잘보세요 가스 다는거 보세요 가스 달리는거 가스 엄청 많이 다요 저 지금 벌써 천원대로 떨어졌어 한 번 눌렀는데 게이트 한 번 눌렀는데 가스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 진짜 가스도둑놈이야 가스도둑놈 자 하이템플러 아직 타있거든요 내리고 바로 바로 쏴야돼 바로 그렇지 나이스샷 오케이 적을 저렇게 계속 괴롭혀야돼 그래서 저희 같은편분이 뭐 옆탱크 할수도 있고 좋아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템플러 많이 모였죠 하이템플러 개많어 온리아칸을 만들기 위해서 견제도 좀 해줘야되는데 더해줘야되는데 견제 어떻게 열한시에다가 견제해줘야되는데 방어같은 경우는요 제 본질 방어는 캐논 도배해야될거 같아요 여기랑 여기다가 견제올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견제 생각 안하다가 어? 저 견제 한 번 나가면은 큰일납니다 지금 가스 모자란거 보이세요? 가스 모자르죠 풀가스 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 이렇게 여기 여기다 짚자 여기다 짚고 캐논으로 방어를 합니다 벌써 196이야 이 구수? 200 됐는데? 안돼 애노 왜이렇게 빨리 돼 하템 한 번에 만들 준비할게요 한 번에 아칸 아칸 하템 개많어 하템천국이야 이거 무슨 여기 게이트 좀 많이 늘려졌고 일단 견제 한 번 가볼게요 견제 다섯시는 견제 어느정도 했으니까 여기는 근데 캐논이 많이 깔려있어가지고 성공할지 모르겠네 원래 질럿이랑 같이 내려야되는데 하템만 왔거든요 오케이 나이스샷 폐오 야야야야 야 지금 넌 살 수 있어 폐오 구석팽이 짱박혀있어 알았지? 오케이 자 이러면서 하템 이제 그거 아칸으로 변신해볼게요 일단 부대별로 빼놔 두 부대 세 부대 뭐야 아아 잡혔네 두 부대 세 부대 아버지 일로 오세요 네 부대 자 만듭니다 변신 와우 소리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안 만들어진거 빨리 만들어 합체해 퓨전 하란 말이야 퓨전을 안해 왜이렇게 퓨전을 안해 왜이렇게 하얀 꽃밭 같애 무슨 SCB 하나 갖다놓은거는 저보고 SCB를 먹으라는 의미인가요? 하지만 저는 어 다카악 안 만들겁니다 왜냐 오니아칸 할거기 때문에 어 일단 상대방 지금 둘다 올킬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원은 지금 계속 드럼 뽑고 있을거야 저거를 이럴때 이제 악한 선물을 해주면은 하얀 눈꽃 선물 딱 한번 해주면 또 기분 좋다고 또 난리 치겠죠 자 프로그런데 좀 많은가 두 대만 버릴까 어디다 버리냐 님 5시 스캔좀 뿌려주세요 미네랄 보이게 미네랄 보이게 미네랄 미네랄 아 오케오케 20남음 드론좀 버릴라구요 네 악한이 별로 없어 세부대가 안돼 세부대는 돼야지 그래도 야 니 여기 타고있어 이씨 죽을래? 흠 싸움 안할라구 어디서 혼자서 어디 타고있어 숨어서 타고있었어 고 자 미네랄 클릭하고 두부대 세부대 버리자 세부대 세부대 버려도 될거같애 와 근데 성큰이 많아가지구 님 저그 치죠 옆탱 해놓고 어 이거 옆탱 해놨네 이미 해놓으셨네요 오케 자 일꾼 버리고 아 잠시 잠시 아칸 더 만들고 풀오브 버린 다음에 인구수 추건하고 갈게요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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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벌써 200이네 업그레이드는 3포즈에서 꾸준히 돌려주고 이것도 누르고 아칸 아칸 개많다 아칸 개많다 빨리 나와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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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테마 빨리 나와 확 아 와 아 아 아 이거 진짜 세부대 넘었다 세부대 반 어디어디 들어와 본다고 거기서? 오라고 해! 캐논 바치에요 여기 오라고 하세요 캐논 바치야 와봐 야 가지마 5시 치죠 5시 가죠 악한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눈꽃 선물 해드리기 위해서 5시 분한테 악한이 내려가요 와 눈뽕 아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개많어 개많어 롤컷 개많어 롤컷 개많어 롤컷 개많어 아니 못 뚫어버리자 뚫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뭉쳐놨으면 나야 좋지 이얼 자 당당하게 갑니다 오니아칸 악한의 위험 보이십니까? 뒤쪽에서는 탱크와 지금 엄청난 윗진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또 하트맨을 계속 뽑아요 어 아까 다 잡혔어 보였어? 와 씨 6마리 남았네 확실히 안 좋긴 안 좋다 아니 조합이 갖춰져야 돼요 오니아칸은 별로 좋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질럿 악한 어 이렇게 조합이 갖춰져야 되는데 쌩 오니아칸 하니까 아우 저 정말 싸움을 드럽게 못하네요 네 쓰잘데기 없네요 정말 그래도 계속 저는 오니아칸 할 겁니다 딴 거 안 뽑을 거예요 뭐 질럿이나 뭐 드라군 이런 거 안 뽑아 오로지 악한만 뽑을 겁니다 자 나갔고요 아까 또 만들어야지 하얀 눈꽃 야 내려와봐 빨리 합체해 퓨전해 빨리 확실히 게이트를 좀 많이 늘려놔가지고 어 그게 빨리 되네요 확실히 뭐야 인구수가 빨리 늘네 벌써 174네 한 개 찍어놔도 될 것 같은데 아씨 가스 부어 달라 아 진짜 역시 변신해 빨리 변신해 변신하란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도 추간되고 있구요 야 나가지마! 아 나가는 줄 알았네 어우 나가면 안되지 온니야칸 쟤한테도 한번 보여줘야되잖아요 맛을 별로 좋진 않지만 온니야칸이 센터에서 싸우 센터 싸움하면은 온니야칸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입구 쪽에서는 어 이거 괜찮겠는데? 가자 아 내가 간다 내가 제가 갑니다 가자 뚫어버리자 무빙 땡겨 일단 쫙 땡겨 쫙 포토에 맞든 말든 쫙 땡기고 업그레이드 삼삼업이어가지고 삼삼삼업이거든요 아칸이 자 가자 가자 쫙 땡기고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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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있다 리버 뚫어버려 그냥 할 수 있어 아칸이라면 할 수 있어 강력한 아칸 리버가 있든 말든 캐리어까지 있구나 다 잡아줄게 일로와 들어와 아카니가 뭐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나는 온니야칸이거든 삼삼삼업이다 그것도 까불지마라 온니야칸의 힘은 여기가 아니야 캐리어? 캐리어 뭐야 까불지마 나가 또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녹을 금방금방금방 녹네 아카니 미네랄이 부족하냐 왜 나 견제당했어 아니 뭐야 이거 미네랄 캐는게 세마리밖에 없는데 아따 세부대 버려가지고 세부대 버린건데 세마리밖에 없었네요 아 개웃기네 미네랄이 없어 아니 네마리보다 더 없어 초반에 시작하는거보다 미네랄 캐는게 더 없었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스를 캐고있는거를 이제 미네랄으로 바꿔야 되긴 하는데 저는 온니야칸이잖아요 어 가스를 뺄 수가 없어 자 또 충원됐다 기다려라 충전하는중이다 좀 기다려 충전됐구요 가자 캐리어는 온 아칸한테 쥐약이죠 쥐약 일로와보세요 캐리어 딱 여기 뭉쳐져있는거 아칸으로 딱 정리해주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거 캐리어 녹는거 보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캐리어 녹이러왔어요 이렇게 좋아쓰 쭉 올라와서 넥서스는 제가 깰겁니다 군배님 깨지마세요 내꺼에요 넥서스 넥서스는 내 먹이야 제 먹입니다 넥서스 넥서스는 제가 깰거에요 건들지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넥서스는 제껍니다 아 때리지마 왜그래 오케이 자 아칸 또 나왔구요 빨리 가자 정리하자 아칸들아 청소하러가자 나 깜짝놀랐네 미네랄 부족해서 깜짝놀랐어 원래 보통 아칸하면은 온리아칸하면은 가스가 모자라야 정상이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르네 아니 리버 뭐하세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무섭게 짱박해서 뭐하세요 일로오세요 양쪽으로 쌈싸붓기 샌드위치 오케이 자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